나의 두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 눈동자 사랑해요 태일아 누구야? 나와 야 최태일 누가 너 찾아 송정혜는 1인과 함께 있고 자네와 멀리 나오는 건 1이어도 좋다는 거 너 이렇게 생길 거였었어? 왜? 내가 구청리한테 넘어갈까 봐? 과외 상스러워서 싫다며 너야말로 웬일이야 나 여기 단골이야 너는 서울이고 국군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고 어떻게 알아요? 아저씨 왜 자꾸 우리 가게에 와요? 아저씹 나 얘기하지마요 태일 오빠가 날만하는 가게 놀러온거 나보고 막 환하게 웃은거 Eventually En su force Cuando sale la luna Aparece el bravo zorro Esta historia continuar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